Don't start 아 아 자 이번 리뷰 총 에밀사 헌터 총이죠 이거는 고배울에 저격 스코프가 달려있고 그리고 한발, 한발 단발 사격이랑 연사가 가능한 사냥용 저거 총 AR 계열 총이죠 근데 이 총 같은 경우는 엄청난 관동과 한이 시위전의 시작 1.4를 매우 잘해야 됩니다 장거리는 이렇게 도트사이트가 있어서 걱정은 안 돼요 다만 근접전에서 엄청난 관동이 있기 때문에 좀 힘이 힘듭니다 아이고 그래서 1.4를 조준을, 조준점을 하고 중장거리는 줌을 하고 쏘는 걸 좀 잘하자 매우 관동이 심한 총이기 때문에 빗나가면 죽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냥 어 아이씨 저 멍청한 바보 지뢰를 밟아 멍청한 시키 뭐 바보는 잡았어 왜 안 오지? 오케이 매우 주변을 잘 보면서 아 움직이면서 쏘면 정확히 이 총을 정확히 쏴야 돼 한 발 진짜 정확히 쏴야 돼 안 걸으면은 죽어 이거 대다수랑 싸우면은 그래도 죽어 어이씨 와 위법 봐라 브레드 힘이 있기 때문에 지뢰를 조심해야 돼 저님은 지나가면서 지뢰를 하나씩 떨구거든 원회남이 웨이브라이더에서 많이 보이는 사람이지 발소리다 뭐지? 스코프가 저격 스코프이기 때문에 매우 정확한 사격을 할 수 있다는 거 쫓아갑시다 걸렸대 내 뒤에 적 하나 또 있다 아 이래서 근접전을 잘 안 하는 건데 이 총 들고 이거는 중장거리에서 싸워야 돼 근거리에서 싸우면은 내가 근거를 매우 파 근거리에서 쏘는 점도 이렇게 많이 빗나가기 때문에 진짜 못 쓰는 사람이 쓰면은 개빡치는 총이야 이 총은 나도 이거 갖고 쓰다가 빡쳐 옛날에 한번 쓰는데 진짜 열볼라는 줄 알았어 저기 적 있다 저거 잡으러 가자 내 브레드 브레드 수리 두바구 때리자 어 뭐시 이런 실수를 어디갔지? 오 쉿 죽었나? 죽었네? 오 쉿 대신 대신 이거는 공격력이 높아 에밀사 같은 경우는 한 두세세 때면 죽었어 아 저게 뭔 해 아프다 잘 소리가 난 것 같은데 아 이거 밟았네 아 이거 밟았네 내가 밟을 줄이야 잡았다 잡았다 일단은 튀자 도망가야돼 도망가야돼 움직여 발소리난다 어디서 나올 줄 몰라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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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인사받아주고 어? 아 아 신난한데? 장전할 때 연습해야지 이건 진짜 가운데에 조준점이 안맞으면은 한발도 안맞기 때문에 조심해야돼 지뢰 지뢰 조심하고 애들이 다 지뢰받네 원애남에서는 지뢰가 진짜 쓸모있지 아하 씨 점프해서 점프 실수했다 시체다 포탄 조심해야돼 왼쪽 길러 같구만 왠지 여기 있을 것 같애 격투응자 아 피가 없어서 움직이지 못해 움직이자 여기로 올거야 어 누가 나 쏜다 아아 지루킹 아이씨 안나오던일만 어 내가 1등이네 흐흐흐흐 겁나 안나다가 꼭 먹으려고 할때 저기 지치를 까지 얘는 진짜 빨리 보고 빨리 쏴서 죽여야돼 안그러면 내가 죽어 그런 총이야 어 머리가 보인거 같은데 아니구나 웬만해서 움직여서 안 쏘는게 좋아 움직였다가 빗나가서 내가 죽는다 앉아서 두세발 먼저 선빵 때려야지 여기 하나 있네 에니미 다운 올라가자 지뢰 브레드힘님 이님 지뢰 엄청 많이 깔아놨네 여기도 깔려있고 쏠때는 서서서서서 멈추면서 살짝살짝 멈추면서 쏴야돼 안그러면 다 빗나가 이거는 조준점 흐트러지는 순간 그냥 잣대는거요 한 번에 틀어지면은 복구가 한데 총살이라면은 젠작 지나갈줄 아는건가 저거 먹으러가자 뛰어뛰뛰뛰뛰뛰뛰뛰뛰 지뢰 조심 와아 뭐냐 대기보소 오시네 포소리 포다 포연 어디서나 틀었어 여기다 아오 극혐 바주카포 같이갔네 저기에 적하나있구나 크 죽었어 하하하하 자살보소 아 내발소리구나 아 뭔 지뢰를 이렇게 많이 따라놨어 지뢰를 했을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자 죽었네 지뢰를 터지 아 아 진짜 조준이 한번 흐트러지니까 다 안맞잖아 지금 아 내가 실수했다 이번건은 그냥 줌하고 때릴걸 일단 줌하고 때리면은 거의 다 막히는데 줌안하고 때리면은 노답이 안나 나는 근거리 근접전 조투사이트 아니 조준하는 그 조준적 이용하는 스타일이 아니라고 순화수기 때문에 거의 갔나 옆에 잘가 이 총이 좋은점은 저격도 된다는점이지 무엇보다 좋은건 여기서 내가 왠지 기분이 여기서 편할거 같더라 죽인놈이 내 뒤에서 태어나는 경우가 허당허거더니 이거는 개감놀했네 이 운전자의 개생 히 감히 날 엿먹이려고 앞에 적 하나 빨리 잡아야지 정확하게 조준해서 잡아야 살 수 있어 아니 뭔 놈의 지뢰가 이렇게 많아 브래든에 몇번이나 죽으신게 어디 부어있지 째다 아 지뢰 때문에 끝 호우 죽을뻔했네 끝